아우 안녕 나랑나 친구들 오늘은 엄마가 신비아파트 귀신이름을 동시에 외칠거에요 도대체 어떤 귀신이름을 부르는건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자 동시에 귀신이름 말하기 시작합니다 피 피 영 영 영 영 영 피 6 6 6 6 6 7 8 9 10 10 10 10 10 10 11 12 12 13 14 15 15 16 16 17 18 18 18 18 19 20 20 20 20 21 22 23 23 21 22 22 22 22 23 23 24 26 23 23 24 24 24 25 25 25 25 24 25 25 25 25 26 26 26 27 24 25 25 25 26 26 25 25 26 27 27 27 28 28 28 29 27 28 29 29 30 30 30 29 30 30 30 31 32 32 33 학습위! 게임즈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는 소아 오랜 구독을 우아하게 눌러주세요 우아하게 눌러주세요